와, 잘하네. 미끄럼틀 어때? 좋아. 와, 엄마 잘한다. 여기서 발 아플 것 같은데? 너무 땅땅해서. 와, 여기서 잘한다. 자전거 타다가 있지롱. 이거 잘못하다가 넘어져. 트러 erzählt 퇴근 Q. 진짜 아니야, 내가 대장이라고! 어머, 아냐? 아, 뭐였또어?! 엄마야! 엄마랑 아냐? 여기 있어, 이제해야 돼. 알겠어. 어떡해. 왜,은 사람이 아프고 Всё 왜냐? 가자 얼른 이제. 엄마나 오빠만 가야겠다. 안녕 오빠 힘들어 오빠 힘들대 이제 내려와 어? 오빠 힘들어 이제 내려와 어? 야 대답도 안해 됐어 이제 내려와 오빠 힘들어